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걸그룹 트와이스의 미국 앙코르 콘서트 티켓이 매진되며 강력한 티켓 파워를 보여줬습니다. 다음 달 14일 미국 앙코르 콘서트는 2만 2천석 규모의 로스앤젤레스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요. K-POP 걸그룹 최초로 성사된 북미 스타디움 콘서트입니다. 티켓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빠른 속도로 매진을 기록했는데요. 팬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추가 공연이 결정됐다고 합니다. 이달 말 열리는 도쿄동 콘서트도 예매 대란이 일어나 콘서트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 재앙코러 콘서트는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켓이 3만部의 로스앤젤레스 뱅크에서 1-2자리 조약한 아익이지만